오 왔어! 지압 잘해라 오빠! 지압 잘해라! 네 좋은 아침 고마워 네 오늘은 평상시보다 방송 1시 켰어요 화면 좀 맞출게요 오빠는 지금 맞춰야 될 거 같아요 근데 옆발이 낮아서 대물 기원주 배를 타고 숙소 좀 할 수 있어요 핫도겐 떨려 바다 요한님께 간절히 바쳐옵니다 걸어오다 뒤져 한라산 첫 캐스팅 던지고 나서 요한님께 빌게요 오르칸님 모레도 나오겠죠 중간에 만두에 물이 안 찰지 모르겠네요 걱정되네요 여기 다 물이 들어왔던데 여기 빠져있어 지금 오시면 물이 다 빠져있어서 저 금융숩기 안갖고 왔습니다 여기는 뭐 빠질 수가 없어 빠질 수가 없어 지금 그동안 여기 못 온 이유는요 전문대로 캐스팅이 안 돼서 못한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대로 캐스팅이 안 돼서 못한다고 지금은 캐스팅이 되니까 시선을 다해서 오늘 또 낯선 시선을 다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파이팅 파이팅 소주 기원하자 소주 기원하자 용왕님께 소주 기원하자 소주 기원하자 소주 기원하자 우리 또 오르칸님이 한거 이게 뭐야 바다 용왕님께 간절히 다 튀어온다 아멘 자 자 이 전 한번 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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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동 닮을 수 있어 고구마니야 고사는 한번이야 고사 한번 맞죠 고사는 당연하게 아이씨 아이씨 아멘 고항님 돼돈 데려올 수 있어 고사 고사 낯선도 있어요 왕님 시하셔서 오늘 시술아 큰거 빨리 하하하하 많이 들이소 산사람은 한번 죽은사람 두번 시는 세번이라고요 아 그럼 세번해야돼요? 아 근데 용하는 데 비는 거는 두 번 반이라고 하던데 여기 사장님들은 여기 아직 얼굴라 배친 거 끝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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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됐어 오 됐어 ON 오 됐어 오 됐어 오 됐어 오 됐어 가만아 왔어요 왔어요 오빠들 오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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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작 잘해라 오빠야 제발 입은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저기서 박으면 안돼 제발 끌고 와라 오빠도 보여요 낚시 때까지 왔어 왔어 와 진짜 어떻게 어떻게 잘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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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요 왔어요 오빠도 왔어요 왔어요 진짜 왔어요 와 돌돌이다 와 와 왔어 와 드디어 돌돌이다 와 발을 뺄게요 와 오빠들 대기야 돌돌 잡아채요 돌돌 드디어 잡아채요 와 오빠들 박수 대박 오빠 빵 좋아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무서워 가만히 있어라 자 오빠들 볼게요 사진 41 41 오 4자 잡았네 4자 잡았네 4자 3 4 4 5 5 5 5 5 6 5 5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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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5 5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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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5 6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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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